여기 웨스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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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몹 잡아요? 음식 만드세요? 웨스트로 붙어요 여러분 오버덜 맞지 마요 이거 레인지밤 있어요 오컬트랑 웨일링거랑 이렇게 있는 다같이! 일단은 웨스트로 몹 살살 잡으면서 와봐요 계단 올라와요 바피자는 게 있대! 제가 썼어요? 제가 썼습니다 혹시 세컨 봐주실 수 있나요? 제가 마이크가 들고 제가 잘 안들리다 보니까 제가 몹 잡아요? 몹 남는 거에다가 썼어요 오케 문 살살 떠들이세요 차징중? 레인지밤 차징중? 진짜에요? 네 옹버리밤 두개에요 위치워크밤 두개 플레셔 피해요 플레셔 피해요 옷이 킬게요 그냥 문 15%에요? 기다려요 깊게 들어가지마요 깊게 들어가지마요 네 깊게 들어가지마요 앞에 병사만 잡아요 병사의 잉게이지 1파티만 5,4,3 병사만 약해 병사만 약해 병사만 약해 빼요 빼요 빼서 안정화 빼서 안정화 저 이제 없어요 빼서 안정화 데프팀 나오셔야 돼요 애들이 2파티라서 1파티라서 1파티라서 이스트 오버덜 조심하세요 제가 방금 한번 썼습니다 기다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됨 나와요 나와요 이거 병사 잡아요 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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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병사 잡아요 요거 병사 잡았어요 요거 병사 잡았어요 네 네 병사 마저 잡을게요 저 이제 쿨 온 빼요 샬로 온다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요 다음에 본대꺼 봐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병사 이쪽 건 다 잡았어요 지금 1파티만 계단이로 온리 마이파리 룩 히스티 샬로 5,4,3,2,1 두 Greg their... 들어왔어 노스퓼스터만으로 에 오 rid They added 컴백컴백컴백컴백컴백컴백컴컴백컴백 2 파티 depuis 다시 샬로 5,2,3,2,1 오 샬로라니까? 새키들 어디서 로가 neo 나와요 앞에 샬로 살려요 앞에 샬로 1 억 1로 들어가지 elf lems Graph in Hail 발 bouncing 덱 비어 노스퓰 없죠 아직도 해. 저 쿨 돌았어요. 네? 팩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? 팩시 지금 노스에서 저기 사우스 이스트 쪽 문 때리고 있어요. 확인 확인. 저희 앞으로 한번 둘게요 여러분. 다시 1파티만 이스트 인사이드 탱커 얕게. 오, 계단 쪽으로 4, 3, 2, 1. 요거 탱크 투자. 다시 2파티 박았는데 또 박아요. 5, 4, 3, 2, 1. 지금 박아봐. TTM이 비하인드. 빽 빽 빽 빽 빽 빽.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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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컴백 컴백 컴백. 컴백 컴백 컴백. 컴백 컴백. 컴백 컴백. 조금만 소리 들리는데, 사정한 소리 들리는데. 조심해봐요. 시티엔디가, 시티엔디가 NW로 가고 있어요. NW로 올라가고 시티엔디. 챌린지한테 갔어요. 그리고 팩시가 노스 이스트 쪽 치고 있고 얘네 약간 우리 쪽 기준 사우스 이스트에 처져있어. 보이고요. 우리 왼쪽 위에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. 아, 예. 저기 노스 이스트에 블락처 또 들어왔거든요. 여러분 들어와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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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저 피하세요. 플레이저 피하세요. 플레이저 피하세요. 플레이저 피하세요. 따로 별도 위치워크 판 빼고. 위치워크 판 볼 때 됐는데. 네. 택시는 이스트 쪽으로 들어갔어요. 네. 좋아요. 1파티만. 개나미로 얕게. 5, 4, 3, 2, 1. 다시 2파티 바꿨는데 또. 5, 4, 3, 2, 1. 맞을게요. 한번 쭉 빠져서 안정화. 쭉 빠져서 안정화. 쭉 빠져서 안정화. 쭉 빠져서 안정화. 택시 이스트에서 쳤어요 지금. 네. 쭉 빠져서 안정화. 지금 스쿼트람이 10. 14레벨. 노스에 있는 거. 네. 스쿼트람이 14레벨 확인해요. 저희. 여러분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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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. 인사이드 탈 탈 차봐요. 야. 다 들어와. 에버리언 존인. 컴트 로드룸. 컴트 로드룸. 1파티. 2. S로 샬로. 5. 1파티. 온리 마이파리. S 샬로. 4. 3. 2. 1. 좋아요. 다시 빼요. 다시 빼요. 왔던 길로 돌아와봐요. N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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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셔먹고 포셔먹고 포셔먹고. 2파티 N로 딥. 5. 4. 3. 2. 1. 나와요. 왔던 길로 빠질게요. 왔던 길로 쭉 빠져요. 2. 찰로 딥패스 레디해줘요. 저희 2명 로스에요. 네. 딥라인 집중하고 있어야지. 1파티. Q. 저희 아인사이드 있는거. 자. 개새끼들 이거. N온다. 빼봐요 여러분. 여기서 하지말자. 빼봐요. 너무 양각이다 이거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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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 4. 3. 2. 에브리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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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. X2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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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요. Q.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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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요. 아 이 새끼들 씨발. 저게 혹시 노스 쿱플랍은 누군지 확인하러 가셨나요? 네 확인했어요. 택시랑 지금. 택시랑 지금. 아니. 여기 애니에서 온라이즈 박으려고 걸어오는 중 네 옆에 옆에 여기서 하면 되겠다 죽 내려와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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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할게요 다시 근데 이거 왜 점령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 저거를 좀 들잡은데? 이거 온라이즈 데리고 올 수 있음 저는 지금 저거는 피 없나옵고 온라이즈랑 KSL라는 헤비인가요? 몰라요 지금 박음 여러분 이거 뚫고 올라가자 뚫고 올라가자 옥컬드 가르죠 오른쪽으로 뚫어요 오른쪽으로 뚫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5 문 넘어서 4 3 2 1 다 죽인거 다 죽여 다 죽여 그냥 갈고 올라가요 갈고 올라가요 이 새끼들 여기서 끝낼거에요 뒤에 꼬리 혹시 물리는거 좀 봐주세요 갈고 올라가요 갈고 올라가요 갈고 올라가요 갈고 올라가요 갈고 올라가요 갈고 올라가요 자 그만 쫓아가요 얘네들 끝났어요 우리 캐슬 다시 들어갈게요 여러분 나 찾아요 노드름에서 우리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 노드름에서 우리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이거 막아줘야돼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컴백 컴백 캐슬 컴백 캐슬 컴백 캐슬 컴백 캐슬 더 왔나? 마딩게이지 안빠졌어요 아직 네 여러분 생존기 있으면 몸통 씹어넣을게요 몸통 씹어넣어요 몸통 씹어넣고 아까전에 그 자리로 온리 마이파리 계단 위로 5 4 3 2 1 마딩게이지 마딩게이지 저 이거 못썼어요 아 저도 제목 흘려고 하는데 2 2 파트 2 없어 인사이드 5 4 3 2 인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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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고 엔으로 빠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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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 한 번 하자 네 안정 한 번 할게요 여러분 오른쪽 빛으로 오세요 스쿼트랑 스쿼트랑 노스 디마 노스 디마 노스 디마 네네네네 노스 디펜털 준비해요 빼옵혀 엔으로 와요 엔으로 와요 컴맨 컴맨 넌 로드룸 보고 있어요 네네네 네 오른쪽 빛으로 돌게요 여러분 오른쪽 빛으로 돌게요 자 대만으로 오세요 네네네 못나가서 웨스트 들어오는 중 네네네네 여러분 지금 지금 다 같이 5 4 3 2 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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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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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면 절대 안돼 로드룸 올라오자 로드룸. 사우스 웨스트 택시 네네 네 로드룸 올라오자 로드룸 올라오자 로드룸 올라올께요 로 와 로드 잡을게요 내몬 왕관에 있어요 왕관 내 머리 위에 로드 있거든요 이거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로드에 잉게이지 발급 준비할게요 로드에 잉게이지 5,4,3,2 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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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S로 내려와봐요 자꾸 올라가면 리스트때요 왜 이렇게 올라가는거야 쟤네 투명 까장이 있어요 7,3 못찾혔다 아바였나? 아니 아바길드 저희 옷이 안킨 사람 없죠 먹어요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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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커즈 풀지원시킬 준비해요 여러분 나 찾아봐요 나 찾아봐요 다같이 망로에 붙어서 S로 오버돌 5,4,3,2 미쳤는데 이거? 좋아요 나이스 너무 좋아요 오케이 뛰쳐나가자 우리 캐슬이야 뛰쳐나가 뛰쳐나가 보이는거야 저희 캐슬사우스에서 태어비랑 저희 apparently 싸우고있어요 못나와 자 눈앞에 보이는거에요 5,4,3,2 눈앞에 보이는거에요 안정화 한번 했나? 네 여러분 캡스 안으로 리그룹해봐요 캡스 라인에서 리그룹해봐요 우리 마음의 안정화 한번 하고 갈게요 기준 왼쪽이 탭 오른쪽이 택시 자 그리고 지금 로스 뭐뭐 하는지 말해봐봐요 지금 1파티 가시건 틀린스랑 퍼마로스 났어요 2파티 3파티 2파티 스워로스 3파티는 로스 그 은신죽볼 하나랑 힐러 하나 네 저 N방향이 저 10세끼들 뭔지 확인 좀 해줄 수 있나요? 오 은신죽볼 나이스 나이스 살았다 신경 안쓸게요 그냥 내려갈게요 여러분 자 오른쪽 밑에 잠깐만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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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택시가 스쿼트랑 밑에 박았어 인게이지 햄연합 13레벨? 나가자 오른쪽으로 나가자 네 그게 스쿼트랑 이 전쟁을 끝내로가자 씨발 샹크스가 되어보자 1파티 S로 샬로 5 4 3 2 1 집중해 왼쪽 위로 빠져요 왼쪽 위로 빠져요 왼쪽 위로 빠져요 2파티 SW 딥 5 4 3 2 다 죽여 벽 붙은거 이거 좋아요 고개 EAST 돌려요 컴 EAST 컴 EAST 컴 EAST EAST와 EAST 오른쪽 오라고 오른쪽 오른쪽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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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위로 살살 걸어요 오른쪽 위로 살살 걸어요 뛰지 말고 걸어요 뛰지 말고 걸어요 자 온리 마이팔이 EAST 딥 머리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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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니에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다같이 박을게요 그냥 걷기만 걸어요 걷기만 걸어요 에브리언 M2로 딥 5 4 3 2 1 인사이드 갈면서 쫓아오세요 인사이드 갈면서 쫓아오세요 딜러 형님들 야 도망간다 이 새끼들 쫓아쫓아 인사이드 갈면서 쫓아와주세요 딜러분들 계속 CC 걸어주세요 있으신가요 고개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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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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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권치향 잘한다 권치향 멋있다 권치향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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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더 걸어요 더 걸어요 더 걸어요 더 걸어요 더 걸어요 덮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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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웬스로 5 4 3 2 여기 우리 캔슬이야 인사이드 갈아주세요 여러분 턴 턴 턴 턴 인사이드 갈아주세요 자 거기 돌려주세요 고개 돌려주세요 여러분 오른쪽 밑으로 간다 컴 사우스 이스트 컴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샬로 조심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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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랜지링 넣었어 로켓댕댕댕댕 우리 노... 저 다음으로 포즈지마요 됐어 에스로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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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붙지마요 그래야돼 에스로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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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눈앞에 보이는거예요 지금 다같이 5 4 3 2 눈앞에 보이는거 이거 73 프리에요 데프트님 이거 아 63이구나 쏘리 한 놈도 살려보내지마